안녕하세요. 마천덕후 마덕입니다. 모두들 잘 지내셨나요? 저번 시간에는 3개의 마법천자문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곧바로 4번째부터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마법천자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광명상제와 오나천왕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오나천왕이 만든 마법천자문도 108 요괴를 완전히 가둬두지 못했습니다. 오나천왕이라 해도 창조주의 마법천자문을 완벽하게 재현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천재 미연인이 108 요괴를 가둘 새로운 마법천자문을 설계했는데 이것이 4번째 마법천자문입니다. 20권, 손오공의 꿈속에서만 등장한 마법천자문이죠. 미연인은 이것을 마법천자문이 아닌 마법비석이라고 언급합니다. 아직 한자가 새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법천자문이라고 부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럼 5번째 마법천자문을 알아볼까요? 그런데 이렇게 마법천자문이 만들어지는 동안 사람들이 사는 땅은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새신들이 암흑상재를 따돌려서 생긴 빛과 어둠의 불균형이 주된 원인이었지만 사람들의 욕심도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데 항목했죠. 하여간 신이고 사람이고 균형이란 걸 가만히 놔두질 못하네요. 바로 여기에 상황을 보다 못한 부자주가 등장했으니 바로 진현인입니다. 진현인은 자연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마법비석 속 108요괴의 힘을 받아들이고 새로 마법천자패까지 만들어 108요괴를 제어하려 하지만 그 계획은 망하고 진현인은 대망하게 됩니다. 선현인은 눈물을 머금고 새로운 마법천자문을 만들어 진현인과 108요괴를 봉인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다섯번째 마법천자문입니다. 1권에서 강한 임팩트를 줬던 마법천자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섯번째 마법천자문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이 지나 대마왕은 다시 부활했고 그래서 다시 공인해야만 했습니다. 우곡도사들은 가진 고생 끝에 선현인의 마법천자문을 재현해냈고 이것이 바로 여섯번째 마법천자문입니다. 우곡도사들이 한 땀 한 땀 세상에 한자들을 새겨넣은 그 마법천자문이죠. 이 마법천자문의 힘으로 대마왕은 사라지고 마법천자문은 평범한 비석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대마왕을 무찌른 빈자리에 암흑상재가 진짜 보스로 등장하는데요. 육체를 잃어버린 암흑상재는 삼장의 몸으로 불안전한 부활을 합니다. 이에 옥환기에서는 새로운 마법천자문으로 삼장과 암흑상재를 분리해서 삼장을 구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여기서 사용된 마법천자문이 마지막 일곱번째 마법천자문입니다. 43권에서 손오공에 의해 두둥강 나고만 그 마법천자문이죠. 여기서 잠깐 왜 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을까요? 미연인의 마법천자문에는 천자패가 선현인의 마법천자문에는 천황보검의 힘이 마법천자문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 마법천자문에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하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실패도 많았던 마법천자문의 역사 다들 즐겁게 보셨나요? 이곳으로 현재까지 등장한 총 7개의 마법천자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더 이상의 마법천자문은 나오지 않는 걸까요? 만약 새로운 마법천자문이 등장한다면 3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